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철리 마카롱 오징어 원래 잘 먹었지만, 저희들이 많았지만, 제목이 좀 더 먹어요 육수 오이 은근히 맵다 고소한 맛 맛은 매콤한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새콤한 맛 고소하고 매콤한 맛 매콤한 맛 고소하고 매콤해요 경기도 한 정도일 것 같아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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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은 매콤하고 달콤하고 짭짤해요 매콤한 맛 맛있죠? 한입에 남은 양념이 너무 좋아요 양념이 조금있어요 단무지 새콤달콤한 맛 새콤달콤 새콤달콤 양념장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. 소스에 담아주세요 아 진짜... 소스에 담아주세요 소스에 담아주세요 아 진짜... 너무 맛있어 아 진짜... 이렇게... 너무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고소한 Bucket 야무침 이것은 단맛이 너무 좋아요 저는 뱅뱅을 좋아해요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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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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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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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